1. 천천히 잘하는 거야 2. 천천히 4. 천천히 4. 천천히 4. 천천히 1. 천천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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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잘하는 사람은? 네. 잘 죽겠다. 일단 다른 친구들 누가 한국 노래 선택하고 영어를 잘하는 4명이 뭘 쓰면 팝송해야 하는지 안 될까요? 전형적인 저런 노래 완성! 미역이 3천원 영어를 잘하는 사람 4명 영어를 랩으로 해줘 야 그럼 미친 애가 하네 아 좋아! 아 좋아! 또 한 번 더 없는데 아 좋아! 미역이 3천원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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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 누가 여기있어요? 네 고마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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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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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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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취? 자, 자, 자. 아, 지금 다 못해. 3번의 춤을 출만들. 이 춤을 출만들어. 이 춤을 출만들어. 아름다운 그리고 이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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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은영이 이 노래는 당연히 NEO, 그리고 Joshua와 우리의 랩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냥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샀ой minds 꼭 골랐어요? 꼭 어떤 거 하야 내? 너무 наполн Tig Clear 난 힘들어 이리 와. 어찌 방송! 여기 계신 양반을 힘을 많이 줘러! 지끈을 많이 줘러! 아쉽러! 강진 stay 앉아야 돼 진짜 최고야 난리가 rate 네? 와 오랜만에 놀란다 이거 삐아 어 삐아 가는거 없나? 와 시원해 우와 우와 다시 말해 다시 말해 다시 말해 와 크게 될거야 응 여자도 잘 쳐가지고 아하 즐긴다니까 응 즐긴다니까 아 여러분 미친 다 볼게요 미친 다 볼게요 미친 다 볼게요 뭐 뭐지 애들? 약간 생각했어 미친 너 어떻게 하냐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울거새로 진짜 재밌게 소화 왜 내 나의 쓸모가 나의 쓸모가 내 나의 쓸모가 내 나의 쓸모가 진짜 웃긴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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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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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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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dude thats nice Growin' so it Lindsay lowhand 다시 해보자 상현 랩 memby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Let's do it tonight, tonight Let's do it tonight, tonight I'm alright, I'm alright Say what? Drop the body sets in child of head Give me up Tonight Bye